입구에서 바뀌어? 예이 입구가 좋아요 이렇게 정클에 있는지 정클에.. 정클에 말까? 프롬바 트레이터 들어왔어요 나이스 자리아 호그 라인 제일 짜증나면 좋아 디바 부대 저게 더 짜증나 라인이 빠졌고 어디다 쏘냐 나 이렇게 쏘면 튕길텐데 뭐야 트레이 핵인가? 어허허허허이 어허허허이 어허허 왜이렇게 아파 미투? 원래 왜 이래? 어허허허 어이구 한번에 다 없어졌다 역시 theories 원샷투킬? pantalla 트레이스 에입으 트레이스 에입 이상하지 않아요? 핵은 아니죠 일단 안죽어봐서 저는 핵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맞는데 왜이리 아프네요 반탄장 맞았는데 뒤질뻔 했는데 핵 아니에요 그냥 왜이렇게 빨리 죽였어 오우 체이서 잘한다 나이 포바다 체이서가 나오네 나이 솔직히 빠졌어요 저쪽 라인 누구 있어요? 저거 이번엔 방패에서 잠깐 빨리 깨끗해 방패에서 잠깐 빠르게 나이 정답 저야 실드 안 써주나? 왼쪽 대지에요 주는 실드 빠졌어요 왼쪽 대지 공 썼어요 트레이서 뒤에 여캔 빠졌고요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트레이서 다운 저거 밀어버려요 포우그랩 없고요 저거 밀어버려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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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어이구 자리야 공 슬라다 못 썼어 응 공 왜 이렇게 미쳤네 이거 간다 타이어 안녕? 앙 뭐야 흐으으으 내 타이어 뭐 나이기냐 어 나 나오자마자 죽을 순 없어 죽여요 가리아 컷 어 진짜 나요 나요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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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였네 끝나겠다 아 메가대 다 따이셨구나 점수 연대 2 공수 변형 왜 이렇게 잘 쏘는데 내 진주창에 있는 분인데 저렇게 잘 쏘셨나 저분이 공수 변형 도착 공수 변형 공수 변형 내가 하나 하면 다 쥐 메르샤 할께야 내가 하나 하면 다 쥐 내가 하나 하면 다 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나를 한 번 타줘 팔아 떨구는 거 한 번 하고 안 되면 팔아 뺄게 너무 싫어 팔아 개꿀 떨구는 위치 안그러니까 공격 제나타 할까? 제나타가 더 좋을 듯 그러고 보니까 음악대장을 깜빡하고 있었네 5 4 3 2 네 승률 보장 영웅을 깜빡하고 있었네요 제나타 에이거점을 전망하십시오 요 갈게요 좋습니다 시간 깨져도 선수리 어 제작 받았어요 나이스 베이드 스피디디요 낙사 낙사 왜 이렇게 많이 돼 낙사 파티에요? 낙사 파티인데? 낙사 파티인데? 하지만 소 거점을 취하는 쪽이요 함께해 주시오 바로 들어가봐요 바로 네 미 거점 공격을 개시하십시오 표정 개시 나 갈게요 디바 무조아 디바 로어 빠졌구요 돌덕크 돌덕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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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아 아 적으면 리벤이에요 루시오 깔짝거리는 거 루시오 다운 라인 보조아 엔저바 라인 라인 컷 조절죠 디바인 것 같은데 조절죠 원숭이 보조아 초월 조져요 디바 디바 로어 빠졌고 디바 로어 빠졌고 트랩뽕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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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냐 루시오 네 공수단 끝 디바까지 비비로 오지마 아 잘 밀었다 그래 내 승률 보장 영웅을 깜빡하고 있었네 아 요즘은 앙하메타라서 깜빡하고 있었어 내가 이번 이전 시즌에 말했잖아 이번 시즌으로 나서 제냐타 사기될 거라고 쟤네 파라 세워도 없지 깜빡하고 있었어 갑시다 깜빡하고 있었어요 제냐타라는 영웅을 진정한 자 형제다 심심해 쓰긴 써요 안녕 브이가 아니고 손가락 하나야 손가락 하나 잘렸어 이거 손가락 두개로 보이세요? 하나로 보이세요? 저희 제냐타 이거 손가락 두개로 보이시면 하나로 보이시죠? 두개 두개? 두개 두개? 어? 하나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던데 너 저나 하나로 보이임 손가락 하나 잘려서 보이임 브이 브이가 아니고 손가락 하나로 보여요 이렇게 검지만 그냥 용질 총재 낙사 조심해요 우리 acquaint장 매크리 님랑 같이 있겠어 원숭이 원숭이 처음부터ков쪽 사러 같은데 알iyo 따로 계셔도 되는데 웬인스탄 죽겠다 죽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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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다 폭사했어 조심하시라니까 박사에요? 아뇨아뇨 그냥 딜에 죽었어 같이 안 계셔도 되는데 빨리 죽으세요 유한이 같이 있으면 오히려 같이 어그로 꺼려가지고 따로 있으려고 했는데 도와줘요 도와줄게요 위인스탄 보조아 오 깨워버렸다 감초 쏘리 이거 이거 한 번이 밀렸네 아 같이 있지 말지 아 금방 진짜 같이 있으면 안 돼 나는 금방 맥크리랑 같이 있다고 말하고 나 혼자 따로 갔는데 맥크리랑 거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됐는데 윈스탄 나오는거 봤으면 같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리퍼 같은게 있는게 아니라서 바로 삭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30점 안에 밀렀데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앉으면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앉으면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앉으면 허니스탄 디바 보조아 읍 도와줄게요 디바 보조아 디바 보조욥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알베이.. 이 알베이 진짜 있어요 아 되게 깔짝대.. 아.. 맵 봐도 했네? 우리 디바 없어요 겐지님 조심 게나타 보좌 매크리 보좌 라인 보좌 디바 보좌 디바 보좌 디바 2층에 산다 뺐네요 3명 들어오죠 3명? 빨리 박죠 그냥 네 트레이서로 바꿨어요 아이고 아이고 조절건 트레이서 보좌 아 라인이 너무 잘 날아지는거 아냐 라인이 너무 있을거에요 아 오셨으면 갈게요 하나 내 코 멜트님 오시면 갈게요 갈게요 아우 와우 목표? 안 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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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대 아 아 아 아 저기 안 돼 종이 있는 겐지를 왜 안줘요 음 누구 죽였지? 원숭이 죽였었나? 윈스턴 죽였어 단단해진 윈스턴이네요 이러면 배치하다 진다 이거 팍 들어가야돼 라인 때문에 배치가 안돼 예 저희는 라인 없어요 저희는 들어가는 조합이라서 들어가야돼요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왜요 좀 해줄게요 바로 한 번 이거 없으면 안되나요 디바 너프 머리 밀어 디바 너프 머리 밀어 디바 땅 트랩 보좌 트레이어 캠 빠졌고 응 어 잡았다 아 잡았다 조회자 보좌 아 그래도 한 번 더 비비로 올 거예요, 시간. 왼쪽에! 왼쪽 위에! 위치 못 올라갔어요, 우리. 네. 아나 컷. 메인 없어요. 메인 스킬 없어요. 라인 컷. 트랙. 택스 잡아요, 트랙. 아, 나이스. 꽤 빨리 밀었네요, 그래도. 왜요? 저희가 이제 수비만 제대로 한다며? 최선이고요? 최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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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공격 먼저 공격인데? 저희가 먼저 공격이에요 아 야타 이거 감정표에 바꿔야겠다 손가락 하나 변신같아 VD 하려고 했는데 V가 아니고 손가락 하나 됐어 버그때문에 100초 버그인가 저 들어갈때 겐지나 위스턴한테 붓을 좀 뽑아줘요 아 병신종종 병신종도야 그 욕소리야 그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타인을 보고 욕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이런 캐릭터 상에 이런걸 보고 욕 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비속어라고 합시다 아유 너무 빠져요 디바 왼쪽 뒤로 돌아요 디바 로봇 빠졌어요 꽉 파줘요 3 2 1 다운 디바 다운 디바 다운 그리기간 게임 아닙니까? 아래 저 힐 한번 봐 철 Пол껍 하고 쏠 이름으로 도전하자 이거 이 쿠크 헐장 같은데 일단 빨리 가세요 일단 들어가죠 들어가죠 우리 하나 죽었어요 메이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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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보좌 한 더 비빌거에요 왼쪽 왼쪽 솔저 메이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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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공격많게 8대8가겠는데? 8대8가겠는데 거의 8대8가겠는데 한 번만 잘 막읍시다 한 번만 잘 막읍시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아 진정한 자 형체도 이제 근처를 보내 그냥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던대로 하는데 아예 라인 없어서 저희 양쪽으로 째져있는게 더 나아요 아까처럼 같이 있다가 같이 죽지 말고 반반 반반 나눠있는게 나아요 네 반반 나눠있는게 나아요 저희 아까전처럼 아까전처럼이 아니고 아까전에 반대처럼 라인이 있으면 같이 있어도 되는데 라인 없어서 사나님 괜히 거기다 죽을거 같은데 제한사님은 왼쪽에 있는게 좋아요 응 응 왼쪽에 있는 킬 가까이 있어서 위험하실때 먹어요 응 응 아 근데 거기다가 윈스터드 100% 오거든요? 아냐 1대1은 나쁘지 않았냐 나쁘지 않았냐 또 나한테 뛴다 또 나한테 뛴다 어 방금 좀 향해줬어 어 조조야 윈스턴 다운 저희 윈스턴 저희 윈스턴도 없어요 빨리 덧쳐 덧쳐 탱커가 덧쳐야돼요 저희 다리아밖에 없어요 아 도대체 어 저 죽어요 아 저 죽었어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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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냥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밀냐 나이스해도 될까 수비 때는 들어온다 바로 밀고 들어와 애들 초월 80% 그냥 상대랑 저희랑 수비를 너무 못 차네요 수비 좀만 갭이네 오케이 목표 됐다 초월 95%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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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조조요 다 조조요 다 조조요 다 조조요 자리야 자리야 윈스턴 무좋아 아 자리야 무좋아 아 자리야 무좋아 어 라인 덮칠거 같은데 저거 나이스 저희 라인 없다는거 인지하셔야 돼요 이니식 얼고 자리야님 궁밖에 없어요 어 죽겠다 정면에 솔져 솔져 하나 정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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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아 아이고 오겠다 아 메이님 원숭이님 빡쳐요 아 솔져 비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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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죽였어 아라 죽였어 됐어 됐어 나도 메이고 있는데 아이킹 다 죽여요 제가 원숭이 개피 알았 라인하르크스 갑자 원숭이 다운 초월 안써도 되겠다 라인 보좌아 오케이 라인 컷 나 지혜 플러스였어 아 플래로 플래로 자리야 에너지 너무 많이 찼다 내가 너무 많이 때렸다 내가 너무 많이 때렸다 저기 초월 있어요 그래도 자리야 궁없고 윈스턴님 조심 힐벤 힐벤 윈스턴 힐벤이에요 윈스턴 힐벤 아 다 가올게요 원숭이 다운 다 들어왔다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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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감사요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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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보좌 안아 다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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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악 원숭이 빡쳤다 어 우리도 마우 너무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다 뒤로 빼야되요 저희 힐러 다 죽었어요 궁 박을게요 그냥 네 상대 자리야 궁 돌아왔을거에요 상대 자리야 궁 저그만 더 어떻게 해 드려 아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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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나 뽕 어 메인이 궁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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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가디 한명만 자르면 되요 일단 루시오 다운 인터뷰 voyez 안나 로주와 안났다わ 상대 노일러 원숭이 этой 라임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겼다 메이 엄청 많이 비벼다 여기 낙사 2명 그냥 한 번 점프했는데 아직도 딜금인가? 아직도 딜금이네 한라운드만 정클이라고 아마 내가 다 바꾸지 않았나요? 제이나타로 7500밖에 안 넣었거든요